MAKE THE LEMONADE MAKE THE LEMONADE MAKE THE LEMONADE 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혜입니다 살룻! 안녕하세요 AB6IX의 웅입니다 둘 셋 보이스 따카포 안녕하십니까 BDC 성준입니다 오늘은 은상희의 신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들어보고 감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니 은상희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상희는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 좋다 되게 시원한 느낌입니다 상쾌해 너무 상큼해 계절감이 가득한 노래여가지고 뭔가 지금 날씨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좀 여름인데? 일단은 노래 자체가 너무 시원해요 We make the LEMONADE 따라 부르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스폰가 We make the LEMONADE 은상희 여름만 되면 여름을 저격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은상희 노래는 그런 여름을 저격하는 노래 중에서도 저는 당연히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가 조금 청량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위를 이 노래 들을 때만이라면 살짝 날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은상희 이번 노래 잘 되길 기원하겠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은상희 화이팅 여름 저격송이네요 여름 저격송이고 일단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사운드가 너무 좋고 곡을 혼자 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칫 어쨌든 하나의 목소리니까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제가 생각하는 좀 상쾌해지는 여름댄스곡의 뭔가 좀 정수 같은 느낌이랄까? 가사도 그렇고 좀 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은상희 화이팅 은상희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레몬에이드라는 곡이잖아요 은상희가 썼다고 들었는데 되게 노래 좋고 좀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좀 힐링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주도네요 이거 제주도야 레몬에이드 리꼴 제주도 은상희 레몬에이드 화이팅하고 활동할 텐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분들도 우리 은상희의 레몬에이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와 제가 원하는 은상희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름에 듣기 너무 시원한 곡이고 꼭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역시 은상희는 보여줄게 많으니까 아주 색다른 모습이어도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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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BTC도 화이팅! 은상희는 아무도 못 말려 안녕 안녕 그 레몬에이드 그 레몬에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